그동안 긴 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. 놀이공원과 유통, 여행, 항공업계가 그런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자 코에 바람을 넣을 새도 없이 수능 공부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보고 싶어요. 코로나도 풀려가지고 해외여행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애증의 수험표는 수능이 끝나면 이제 맞는 쿠폰으로 변신합니다.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30일까지 종합 이용권을 최대 43%, 에버랜드는 연말까지 최대 60% 할인해줍니다. 레고랜드는 연말까지 수험생 입장권 50%, 동반 4명까지 30%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제주항공은 다음 달 29일까지 동반 1인을 포함해 국내선 20% 할인을, TA항공은 수험생에게 내년 1월 말까지 국내선 25%, 국제선 7% 할인을 제공합니다. 하나투어는 다음 달 3일까지 일부 상품에 한해 수험생과 동반 1인에게 최대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. 유통업계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. 스타벅스는 이벤트 대상 음료 5종을 무료 사이즈업 해주고, 파리 바게뜨는 케이크 20%, 도미노 피자는 피자 4종 세트에 대해 50% 포장 할인을 제공합니다. 백화점과 편의점, 호텔, 레스토랑들도 할인 혜택과 이벤트들을 마련했습니다. 수능 준비로 긴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온 수험생들 앞에 다양한 특별 할인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할인 쿠폰인 수험표는 꼭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김동욱입니다.